박선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첩사 그리고 3.7 등은 정보위의 감사도 받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국정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예산보다 국방부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하고 국방정보본부 3.7 모두 피감기관으로 추가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국정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맞지만 더 많은 예산은 사실 국방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국직부대 이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 장관직할부대 아닙니까 국직부대인데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감기관에 포함시켜주기를 요망합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관례에 따라서 국방부 감사할 때 또 방첩사령관이나 이렇게 또 배석을 하시니까 의원님 그거를 아마 우리 두 간사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관님 그 국방부 감사할 때요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배석을 좀 이렇게 해서 국장감사에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저는 장관 후보자께 10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상습적인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수 페타시스 대가성 취업 부동산 거래 의혹 자녀 유학 비용 문제 아들 취업 문제 자산 형성 의혹 17사단 시절 현수막 개첩 충안파로에서 영연파로의 진화 광접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경호처장 사이 관저 만찬 본인도 확인해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시 안보협증대 이것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신 이후에도 정치 선동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다 받으셨는데 제안은 못 받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당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당시 요청한 자료를 다 받으셨는지 또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10가지 의혹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장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때 당시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계신 김용연 장관께서 저녁에 온다. 조금 이따가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국 위원을 비롯해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위원장님께서만 갖고 계시지는 않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고요.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건 뭡니까? 제출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도 제출 안 하고 그리고 의원이 질의하는데 정치 선동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습적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수 페타시스 대가성 취업 부동산 거래 의혹 자녀 유학 비용 아들 취업 자산 형성 의혹 17사단 현수막 개첩 충한파에서의 용연파로의 진화 문제 방접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경호처장 공간에서 수차례의 만찬 청와대 용산 이전시 안보 위협 대응 문제 안보 위협 증대 문제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정치 선동이고 절대로 제출 못하겠다고 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때 자료도 제출 안 했는데 지금 국감 때 제출을 과연 얼마나 내용이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박선원 위원님이 전투력이 아주 아닙니다. 막 하나사처럼 터오르시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국방부 장관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1964년 9월 25일 백마부대로 시작된 월남전 파병 기념일입니다. 전국에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노구를 이끌고 지금 국립현충원에서 행사를 가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요청하시더라고요. 보험부에서 2,500만 원 행사위 가지고 60주년 행사에 무대 설치보다 안 된다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월남전 참전 전후회 회장 및 회원들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꼭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강화도 송해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서 우리 강화도 송해면을 향해서 지금 귀신 소리하고 쇠파이프로 아스팔트 긁는 소리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를 섞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대고 있습니다. 1.8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쏘는 것은 그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막혀서 저쪽 주민들이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확성기의 가천거리는 7km인데 북한 주민은 7.5km 이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부는 상태인데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을 했더니 전혀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강화도 송해면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그분들 연세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고 이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참고인으로 꼭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송해면 주민 참고인으로 꼭 요청드립니다. 네, 박선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두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꾸 여쭤서 죄송합니다. 국군복지단이 우리 정인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웰치프리덤 쉴드 연습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성남 한성대, 8월 31일 서울 태능골프장,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셨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 많은 기존 예약자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특히 8월 24일은 부천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추도기간이었고 웰치포커스 쉴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복지단을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첫날 나옵니다. 단장이 나옵니다. 꼭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현재 국방장관이 8월 12일에 내정돼서 9월 6일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그 기간 동안 거소가 어디였습니까? 경호처장 관제였습니까? 장관 공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사저로 나와 계셨습니까? 경호처 공관에 있었습니다. 경호처 경관에 계셨죠?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9월 6일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경호처에 계시고 9월 7일 주말에 이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박 의원님 결국 기간 중에 경호처에 계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박 의원님 이게 지금 기관 증인과 관련되니까 마무리를 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호처장 공관에 계셨기 때문에 8월 24일 성남 한성대 8월 31일 서울 태능 골프장 9월 7일 이사하신 바로 그 담나 9월 7일 남성 골프장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아니 이게 맞나요? 김용현 처장이 장관 되시기 직전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 일제일을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월남전 참전 군인 보상특별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 소위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원으로서 설명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법률안 심사 소위 위원장이 되신 부승찬 소위 위원장과 저도 소위 위원이 됐으니까 월남전 참전 군인 보상특별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지금 인사복지관 임복실장님 저기 이번에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서 찾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가 직접 면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셨죠? 아니 저 못 봤습니다. 60주년이 됐고 이분들이 76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인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과 인사복지 임복실장님께서는 좀 챙겨봐주세요. 이걸 보험부에 그냥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존경하는 말을 꼭 쓰고 싶은데 존경하는 장관님, 존경하는 인사복지실장님 60주년이 됐으니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간부들 우리 국방부를 모시든지 모셔서 좋은 자리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유공에 대해서 좀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법안 다시 우리 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고자 합니다. 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우 위원님 또 이렇게 좋은 법안 내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좀 하셔서 또 다른 법안하고 충돌하는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우 위원님 박수 위원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